Q. 방탄소년단의 데뷔작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, 그리고 멤버들의 또 다른 이야기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게임이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. 많이 다운로드하셔서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되어주시고 저희 멤버들 꼭 다시 한번 데뷔시켜주세요. 네, 저 다음 곡의 10대 시절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, 방탄소년단이 열심히 부른 BTS 월드 OST도 많이 들어주세요. 매니저님, 우리 BTS 월드에서 만나요. 네, 매니저님. 안녕, 매니저님.